중국어에서 숫자 0은 형용사로 쓰일 때 소소하다, 소량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링지엔 잔돈이고요. 링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링화지엔 소소하게 쓰는 돈 용돈이고요. 링용지엔 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링뿌지엔 혹은 링지엔 부품을 얘기하고요. 링시, 소소한 먹을거리니까 간식거리가 되겠습니다. 요치엔마 링치엔 돈이니 잔돈, 요이서, 라이, 이수이 따이쥬, 칭주이샤. 자, 이에이 따이비 구조죠. 물로서 수를 대신해서 축하하자. 링시 같은IRE 이용 identify 입장 کو 사용 중입니다. 잃지 cosmos? ghana Ali 내가 기oga이라고 하는지cre extreme이었습니다. 링시рск님oint이 링시이 날 dingen 링시아itect beacon 링시아 , , , , , , , 아, 이슈에다. 이치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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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的零部件被交了值多少錢知道嗎? 他的零部件被交了值多少錢知道嗎? 他把零部件被交了值多少錢知道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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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관계가 어떠냐는 물음에 대답하는 중입니다. 아빠는 엄마랑 이혼을 했고 나는 엄마랑 살고 때때로 와서 아빠한테 용돈 타가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관은像의 다른 형태로 쓰입니다. 像他要, 아빠에게 달라고 하다. 관他要. 엄마가 시장주는 엄마랑 살고 싶다. 엄마가 시장하는 엄마랑 살고 싶다. 너희 엄마가 한 달에 나한테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느냐 50원이 채 안돼요 47.5원을 준단다 50원을 준단다 五到五十块钱,就是四十几块五啊. 早就跟你说过,少杰民事案, 지零九岁的,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진작에 너한테 얘기했었지, 민사 사건 받지 말자고,少杰는 직역으로는 적게 받자이지만, 속 뜻은 받지 말자입니다. 지零九岁. 시시하고 쓸데없는 것들, 지零九岁라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주고 있기에도 짜증나고, 재판하다의 동사는 나를 쓰지요. 막상 재판을 하면 더 한심해요. 早就跟你说,少杰民事案, 지零九岁了,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早就跟你说,少杰民事案, 지零九岁了,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早就跟你说,少杰民事案, 지零九岁了,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早就跟你说,少杰民事案, 지零九岁了,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早就跟你说,少杰民事案, 지零九岁了,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早就跟你说,少杰民事案, 지零九岁了,听着都烦,打起来更无聊. 你要出去,多锻炼,少吃零食. 밖에 많이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고, 간식은 좀 적게 먹고, 그래야 살이 안 찐단다. 你要处理多锻炼,少吃零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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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eo followers!